지난 이제 작년 9월 13일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축소가 됐는데 17주 연속입니다. 약 4달간 지금 연속적으로 주택의 거래량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7주 4개월간의 서울 평균 약 0.89%의 집값이 역시나 하락을 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약 3% 정도 2.92% 정도가 다운이 됐고요. 송파 같은 경우에는 2% 0.707% 정도가 집값이 하락이 됐습니다. 자 평균치를 맞추려면은 그러면 이제 비강남 지역들은 오히려 오르거나 그 내림폭은 더욱더 감소됐다라고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급상승한 지역들입니다. 굉장히 아파트 가격 10억 이상 오른 것도 있고요. 이런 지역들의 급상승한 지역들 그리고 또 고가 아파트 위주로서 이제 가격 하락이 좀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강남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강북권 라인에는 오히려 아파트 가격은 상승한 지역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6억 원 이하의 주택들 또는 이제 9억 원 규제를 받는 9억 원 이하의 주택들은 그 상승폭이라든가 또는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자 세금의 부담이라든가 대출 제한이 가장 컸죠. 지금 현재 거래 절벽은 대출 제한으로 인해서 주택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거래량이 감소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거래 절벽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이유는 대출 제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작년 9.13 이후에 0.85%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자 비례가 이제 좀 바뀌어 있죠. 지금 현재 서울 평균은 떨어져 있는데 9억 원 이하의 주택들은 오히려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서울 전월세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이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택의 매수세는 조금 줄어들고요. 전월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전월세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월세 가격의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셋값이 약간 주춤하거나 조정기를 거치는 이유는 그동안의 물량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등록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임대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을 소화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향후 6개월에서 1년 내에는 전월세의 상승들을 분명히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